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3호 태풍 버빙카, 14호 태풍 플라산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3호 태풍 버빙카를 살펴보면 유럽중기예보센터는 9월 14일 토요일 저녁 11시경에 중심기압은 약 984헥토파스칼, 예상풍속은 초속 32미터, 약 62노트, 카테고리 1, 태풍의 강도는 중의 강도로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9월 16일 월요일 오전 5시에 중심기압은 979헥토파스칼, 예상풍속은 초속 30미터, 약 52노트, 카테고리 1, 태풍의 강도는 중의 강도로 중국 상하이에 상륙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하루 뒤인 9월 17일 화요일에 13호 태풍 버빙카는 1,006헥토파스칼의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국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입니다. 미국해양대기청은 13호 태풍 버빙카는 중심기압은 약 989헥토파스칼, 예상풍속은 초속 31미터, 약 60노트, 태풍등급은 카테고리 1, 태풍의 강도는 중의 강도로 일본 오키나와의 9월 14일에 도착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이틀 뒤인 9월 16일 월요일 오전 5시경에 중심기압은 약 979헥토파스칼, 예상풍속은 초속 30미터, 약 52노트, 태풍등급은 카테고리 1, 태풍의 강도는 중의 강도로 중국 상하이에 상륙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하루 뒤인 9월 17일 화요일에 1,001헥토파스칼의 새벽으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예측입니다. 9월 14일 중심기압은 약 970헥토파스칼, 예상풍속은 초속 31미터, 약 60노트, 태풍등급은 카테고리 1, 태풍의 강도는 중의 강도로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하는 모습이며, 9월 16일 중심기압은 약 980헥토파스칼, 예상풍속은 초속 23미터, 약 45노트, 태풍등급은 카테고리 1, 태풍의 강도는 중의 강도로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후, 하루 뒤인 17일에 20노트, 약 초속 10미터의 세력으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13호 태풍 버빙카가 열대저압부로 소멸하고 있는 바로 9월 17일 화요일 같은 날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는 994헥토파스칼의 저기압과 그 다음에 괌과 일본 오가사오라제도 중간지점 정도의 998헥토파스칼의 또 다른 저기압이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 저기압인 필리핀 동쪽의 저기압은 필리핀을 가로질러서 중국 광동성의 9월 20일 금요일 저녁에 997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상륙하는 모습이고요. 두번째 저기압인 괌하고 일본 오가사오라 그쪽에 있는 저기압은 하루 뒤인 9월 18일에 일본 오키나와의 996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도착한 모습이며 또 하루 뒤인 9월 19일 오후에는 중국 상하이 인근 지역에 997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상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해양대기청을 살펴보면 미국 역시 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 상하이에서 9월 17일 열대저압으로 약화되어 소멸하는 같은 날 17일 오후에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이번에는 996헥토파스칼의 저기압과 일본 오가사오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도 994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두 개의 저기압이 보입니다. 필리핀 서쪽 해상의 저기압은 991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베트남 중부지역 단항 인근 지역에 18일부터 19일에 상륙하는 모습이며 문제는 9월 19일 오전이 되면 일본 오가사오라 제도 인근 해상의 저기압이 997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한국 제주도 인근 해상까지 진출해서 있는 모습이고 그 저기압 구름대는 제주도 인근 지역에서부터 대한해협을 지나서 동해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리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한편 9월 22일 일요일 오전에는 약 60%에서 80%의 높은 확률로 14호 태풍 플라산의 발생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해업에서 991헥토파스칼의 14호 태풍 플라산이 발생하는 모습이 보이며 이 태풍이 우리나라 한반도로 한국으로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14호 태풍 플라산이 현재 9월 22일 오전에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시해업에서 보이는 14호 태풍 플라산이 한국으로 북상을 하고 매우 거대한 태풍일 확률로 그 근거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 근거는 현재 저기압의 등압선이 매우 넓고 강풍 반경이 커지고 있는 모습은 이 대규모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태풍은 발달할수록 강풍 반경이 넓어지며 바람이 더 강하게 불고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태풍의 강도가 세지고 반경이 커질수록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태풍이 거대한 태풍이면서 한국으로 올라올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14호 태풍 플라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저기압은 현재 해수면 온도가 높은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따뜻한 해수면에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여 강해지기 때문에 현재 태풍이 발달 중인 지역이 고온의 해수로 덮여 있다는 점은 태풍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북서태평양 해역은 9월에 여전히 높은 해수 온도를 유지하므로 태풍이 북상하면서 세력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태풍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태풍은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면서 한반도 상공에 있는 제트기류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트기류는 태풍의 진행 방향과 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태풍이 북상하면서 더 강해지거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태풍이 제트기류와 결합하면 그 범위와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어서 한국으로 북상할 때 거대한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